1. 2. 3. 3. 4. 4. 1. 1. 만능아? 네. 우리 멸망하지 말자. 서로 빡겜하자. 자, 이거 좀 하자. 와아, 돌아보리겠니? 알았어, 몰랐어. 빡겜 간다. 야, 도란 왜 이렇게 자주 만나네. 야, 도란. 야도란도 막 진화하는 거 있지 않냐? 야도란도 막 진화하면 무슨 모자 쓰지 않아? 야도란도 막 진화하는 거 있지 않냐? 야도킹 맞나? 아닌데? 그래서 우리 미드판 대원이었어? 우리 미드판 대원이었어? 우리 에이드야? 그럼 빡딜템으로 간다 와 패기에도 밀리네 이걸 진짜 선물락 가면 이기지 않을까? 너가 그렇군 자르반 자르반 여기 위쪽 진영 자르반에서 시작하면 피관리가 너무 안 돼 위쪽 진영 자르반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아 Image 말씀만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네 phabet 바위가 바로 떨어지면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휴베 즉 벚꽃 저거 우리 레드에 와드였다, 누구꺼지? 우리 레드에 와드였다, 누구꺼지? 쯔 아니, 나 이거 잡은 거 같은데 투패드 오플 우리 신도 나랑 동산 똑같았는데 지금 아마 자기 위쪽 정글 먹고 있을 듯? 미드에 보일 거야 이제, 커버 올 거야 골렘 먹고 있었다는데? 우리, 자기 골렘? 너네 우리 골렘? 잡몹 안 남았지? 대충 감으로 알았나 본데? 나 이거 미드에 노플이라서 좀 미드 좀 많이 잡을게 일단 많이 힘들어 보인다니 근데? 리신이 어디 있었어? 리신이 어디 있었다니? 리신이 어디 있었어? 투패도 아예 계속 사린다 그냥 류신 이제 위쪽 정글 투패도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 뒤 한번 봐줄까? 6렙 얼마 남았어? 나 5렙이거든? 류신도 5렙 아 류신 4,5렙 정도 될 것 같은데 보고 있어 볼게 이거 여기다 와드를 박네 판테온은 6이야? 판테온은 6이야? 5,5렙이 4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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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렙이 4렙이 어, 못 잡아? 싫어? 아... 아... 넘나 아깝네 Q? 아... 오, 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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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다행이다, 너가 진짜 슈퍼플레이를 했어 이렇게 늦게 떨어져, 판테온 어... 어... 어 있어 류신 탑 다이브 당하냐 그거? 다이브 당하냐 그거? 아이고 태어문 당해 잡았어, 투패 탄테온 가거든 그거? 뭐야 뭐야 나 이거 욕먹을게 궁자랑 지력 어... 와줘 얘들아 어... 류신 탑 한번 더 붙을 수도 있다, 지금 탑에 궁 여전히 살아있어 나 피 없는 거 알아서 탑 프레하게 할 수 있어, 쟤는 직 갔다 여기 직선으로 붙을게 특패 안 보인다 3... 3대1일 거야 아마 하고 있거든 여기 아이고 죽은 거 같은데? 가도 못 막을 거 같지? 나도 못 막을 거 같지? 이거 나도 못 막을 거 같지? 이거 1개씩 2개씩 보고있어 따- 2-Q 노노노노 와 야 뭐야 바텀이 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애들이 쎄다 야소? 뭐라고 했어 야소는? 아 쎘다 나 이거 지금 탑으로 바로 띄워볼게 미드 막아야겠다 트페 궁 지금은 잘 모르겠다 띄워봅 와봤어 하하하 잘 봐 리신 여기 리신 탑으로 올라왔거든? 우리 레드 와줄 수 있어 너? 띄워봅 이미 먹고 티였나 본데 이미 티였구먼 띄워봅 나도 서있어 줄까 이거? 걸어볼게 고고고 뺄게 뺄게 Zum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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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낙 attaching 이 너무 궁을 못 쓴다 근데, 반티웅. 실화 그 궁? 스페어. 근데 아직 전령 안 썼지? 뭐해? 삼폰들, 삼폰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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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전령은 살아있거든? 오오! 어.. 이거 지쳤어 이거 뭐야? 이거 봐 이거 왜 왜 탑으로 가는 거야 다? 이거 도키오가.. 어.. 제가 가진가운 줄 알았는데 어이.. 물렸다 아.. 너.. 아래쪽에서 탑으로 간 다리 자, 상간이 부 classrooms 잡히게 x4 잡히게 뺐어 지금 바로 정치 아, 1-2 궁도 뺐거든? 어, 이번에 싸우대 힐 2패 풀 빠졌어 그래 욕먹어야 될거 같은데? 용, 용 치자, 용. 용 치자 못 받은 거. 그러게. 그라인까지 밀고 와. 어, 렉시. 좀 당겨 먹어야겠다. 아, 판타야. 응, 판타 궁사기? 우리 레드 들어온다. 어, 싸움이 날 거 같긴 하거든? 야. 스타드에 왔어, 가야돼, 가야돼. 가야돼, 가야돼, 가야돼. 역시. 역시. 블루에 대한, 레드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. 오오, 미드 깰 수 있을 거 같은데? 무빙만 좀 해줄래? 펫 파애에 맞췄고. 공으로 오느라? 어? 피가 없다 이제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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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들어가시 아 나 혼자 막을 수 있을까? 아 아 아 하아 여기 죽네 쏘리 죽을 줄 몰랐으 그래? 그래? 템 잘 나왔는데 판테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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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좋은데? 원딜이 없어 야야야 싫어? 사이트가 뭐해 여기 싸움 걸게 내가 걸게 걸게 아 어 바론 모르겠어 X됐다 난 살아갈게 빠이 못가 팝을 누가 먹나? 뭘 또 내가 먹어야 되나? 아 행복해라 이게 아주 바른 롤이지 아주 올바른 롤이야 만나면 좀 좋을 거 같긴 한데 그거 음 얘네 여기 갈 수도 있어 못 잡으면 잡아도 문젠데? 안 가네 다행이야 흠 탑 탑 두고 응 흠 멍도 있잖아 형 알리스타 노프리라 노프리라서 쳐 쳐 쳐 쳐 나만 갈게 흠 어드 나 어드가 없다 비야 멍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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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소 인기 나왔다 액척 안 하는데 사람 가지 때리기 시작하면 세게 쎄야 돼 잘 죽어 이거 그냥 EQ 궁하면 얘 죽일 수 있긴 한데 아이씨 다 갔네 뒤에 붙었어 애들 다 어 나도 뒤에서 볼게 이거 우리 투무리이라서 야서야 바론 가자 바론 자식들이 그냥 쳐다리 될 것 같은데 리신이 여기로 오거든 어차피 어 웃긴 하거든 비행기 못가서 아니고 비싼데 아직 정비할게 그냥 세 라인 다 써도 좋은 것 같은데 세 라인 다 쓰자 그냥 투패 여기 응 여기 와드하면서 내려갈게 얘네 클리어 어차피 투패 없으면 안 좋아가지고 남의 일을 예스 럄 어어 빼빼빼 여보 한 번 더 아주 자신감 넘쳤다 빠방따이 체력으로 커버한다 오케이 빼자 빼자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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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하긴 해 뭐? 이게 솔랭의 묘비 아니겠어? 야 이거 빼야겠다 이제 안되겠다 뭔가 알리아한테 꿈깡당할까 어어 우린 바다 두개다 아잇! 어 어디까지가 와 안죽어 안죽어? 아마테나스가 이렇게 약해? 아 나이스 어?